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성현 타라고 그러네 하니까 큰 광고에 늘 누나 주기 떠. 도속도로 타기 전에 잡아야 돼. 저기요. 시간 끌려고 그러는 거 아니죠. 점점 믿음이 사라질라 그러네. 우리 백과장님한테? 만약에 아주 만약에 말이에요. 백과장님 나한테 장난질 치는 거면. 나 가만 안 있어요. 응? 나도 날 돌게 만들면 백과장님 큰일 나요. 아셨죠? 무슨 소리인지. 여기는 순하나 시행사로 독하사팔. 여기는 순하나 시행사로 독하사팔. 저거. 뭐야 저거. 3215 6745 차 세우세요. 어? 에이씨. 뭐야. 차 세우라고 그러는 거 같은데. 6745 차 세워요. 3215 6745 차 세우세요. 아이씨. 왜요. 실례하겠습니다. 신분증 좀 주시죠.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. 고난 접수된 차량이거든요. 선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. 뭐라고? 이게 도완됐다고요? 하하. 지침하겠네. 참. 신분증 주시죠. 선생님. 하하. 나 이거 정말. 만약에 아니면 어떡할 건데. 네? 어떡할 거냐고. 주시죠. 주시죠. 마진석 70052102687. 잠시 내려주시겠습니까? 왜 또? 말씀드렸다시피 선생님께서 타고 계신 차가 도난 접수된 차량이거든요. 아이씨. 아이씨. 사라닐먹자. 아이씨. 야. 너 제대로 알아본 거 맞아? 어? 어 양과장 어 나 외근 나왔어 지금 네 저 5분 뒤면 성향 타요 내가 이 차를 몇 년을 몰았는데 무슨 돈 안 신고야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형사처 내가 왜 공무집행 방해하느냐 내려서 내렸고 신분증 줬고 어 아 이거 마사장 왜 사람 아 비켜봐요 아 비켜봐요 지금 선생님 지금 선생님 차가 도난 접수된 차량이니까 누가 신고를 했냐고 어 얘기해봐 누군데 일단 서에 같이 가시죠 왜 가냐고 서를 아 가만있어봐요 좀 야 운전석 저러와봐 무슨 일이야 너로서 어디야 어 뭔 개같은 소리 알고 있어 이씨 서에 일단 같이 가시죠 너로서 어디서 가시죠 진짜 31 후에 67 사고가 아니고 6475야 아이 이 새끼들 무슨 일을 그따위로 하냐 알았어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저희 쪽에서 착오가 있었나 본데 아유 죄송하게 됐습니다 가시던 길 가셔도 되겠습니다 일 똑바로 해 잘리기 싫으면 알았어 죄송합니다 알았어 말로 해 이씨 죄송합니다 общем 알아listed 첫 Garawatt 감사합니다.